자, 이제 마지막 1조의 도전자 손태진! 아, 이거 우리 꿈에 너무 잔인하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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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태진 씨가 이번 특집을 위해서 정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다고 해요. 그렇죠. 제가 트로트 행사를 나가본 경험이 없어서 어떤 곡을 좀 선곡을 해야 될까 좀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거를 손태진 씨는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동요를 불러도. 떴다 떴다 비행기 나라라 나라. 이런 거예요. 이런 반응이에요. 자, 손태진 씨가 준비한 노래는 어떤 곡이죠? 네, 바로 진성 선생님의. 야, 이거 의외인데? 가지마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지마를? 가지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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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드론 어린이 손태진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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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가! 아버지야! 가지마 가지마 통화 줄로도 못 잡는 정주 미련만 한 수만 제발 남지 않는 삶이 되길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너희가 내일도 너희가 내일도 너희가 내일도 너희가 내일도 가지마 가지마 통화 줄로도 못 잡는 정주 미련만 한 수만 제발 남지 않는 삶이 되길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너희가 내일도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gut 후회한 점 혜진 씨가 이렇게 또 변했습니다. 아니 이제 약간 트로트 화가 됐어요. 들어가요. 클래식 잘 안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꺾기 시작한다고 팬분들께서 제 원래 노래가 좀 달라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변했어요.